자, 저 뒤에서 웃고 있겠다. 너무 여유 있게 보는데? 승자의 여유가? 골도 보기 싫어. 밥도 주지 말죠. 밥 주지 마, 밥. 지금 내가 창피한 게 뭔 줄 아냐? 내가 눈을 피하고 있어. 그게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 쪽팔려. 아우, 쪽팔려. 못 찾아오겠다. 아직도 보고 있어? 아니, 갔어. 갔어? 아니, 또 보고. 미리 얘기 좀 해 주지, 갔으면. 안 가. 오늘 처음부터 밟아버려야 돼, 진짜. 믿어, 의윤희 믿어. 계속 주문했어, 의윤희. 출 거라고. 아, 진짜. 경기 때 이거 하나만 쳐주라. 얼마나 주냐, 이런 거. 아, 나온다. 제발. 그렇지, 그렇지. 헤드목이라면 쳐도 넌 팀이 천하장사인데. 헤드목이라면 탕 쳐 그냥. 지금 알아서 날라가겠지. 4번까지는 붙박이 아니에요? 1번 2번 바뀔 수도 있어. 1번 바꿔야지, 정상이지. 아, 무너 1번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티. 세 달 동안 칭찬받다가 너 왜 그러는 거냐, 지금. 아니, 제일 중요한 순간에 지금 난리야. 항상 중요했어, 형. 야, 우리 라임 언제 나오냐. 끝나고, 끝나고. 아... 빨리 가봐, 빨리. 건들면 안 되고. 어? 가봐, 쓱 가봐. 뭐. 갔다가 뭐 하고 계시나. 예, 감독님. 예, 감독님. 예, 감독님. 예, 감독님. 예, 감독님. 오다를 어떻게 하는 문제구나. 오다를. 오다를 자고. 오다를 자라고요? 감기를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고 하라고. 그것이 빨리 자래요. 오다를 짜? 감독님. 아... 5번이 없다. 5번 타자가 오늘 진짜 중요할 것 같아. 5번 얘가 쳐야 되는 거. 그렇죠. 야, 밑에가 애들이 없네. 감독님이 고민하셨구나. 형훈이가 공을 무서워해가지고. 폭을 치니까 공을 무서워해. 공을 막고 나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 지금 진짜 없다. 계속 감독입니다. 됐습니까? 아, 참.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온 손에서 하자. 자. 즐겁게 합시다, 즐겁게. 뭐 부담 갖지 말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재미있게 하자, 재미있게. 정권호 1번. 정권호 1번. 예. 오, 좋았어. 문호 2번. 예. 용태기 DH. 예. 대호 1루수. 예. 예. 받아들였어, 받아들였어. 정혜은 5번. 정혜은 5번. 예. 수현이 세타. 예. 7번 교원이. 예. 재욱이 8번. 예. 태웅이 서듬. 9번. 예. 선발 투수 이대현. 선발 투수 이대현. 선발 투수 이대현. 예. 대현아, 부탁한다. 그리고 나머지 투수들 다 준비 좀 하십시오. 재미있게 합시다. 즐겁게. 네. 오랜만에 1번 타자. 하... 되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일본 타자로서 김으로가 못 했던 거. 일본 타자가 무엇인지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치기만 못 해봐. 유태웅 한번 갑시다. 그래, 태웅이. 가겠습니다. 승헌 승헌. 조정.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